군산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총장 선출 방식을 고수하자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하면서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은 군산대. 여파가 후임 총장 선거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교정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을 정도로 구성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지난 9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개정하는 총장 선출 방식을 교수는 물론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이 이달 말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요구한 규정 개정과 투표 참여 비율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전체 420여 표 가운데 1인 1표를 행사하는 교수들이 75%를 차지하며 이전 선거처럼 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달 안에 총장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동참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일정을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한 직원들은 개정된 법 취지를 무시하고 교수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투표 거부뿐 아니라 총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해 군산대의 내홍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감사합니다.